요거는 실패한 것들 요거 밑에꺼는 이제 뭐 성공한 것들 그리고 요거는 하기 전꺼 이제 각 식감이 어떤지 제가 먹어보면서 이제 얼굴로 다 표현을 해 드릴게요 먼저 음 뭐 그 일반은 딸기 일반 딸기를 이제 해볼게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당면은 아낙か의 나이랑 찢어져야 되는 점포 더 뺨다 딱히 나간다 난 좀 더 마찬가지로 가사를 하거에요 전도 좀 다녀래라 이건 너무 딱딱하데